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우예아입니다. 이번 예보 기간에도 비 소식이 많습니다. 그동안 폭염에 대비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폭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는데요. 당분간 이렇게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잦아서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계속 준비하셔야겠습니다. 또 비가 내리면서 이번 주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. 자세한 주간 예보입니다. 이번 예보 기간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2일부터 24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. 제주도는 27일에 비가 오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25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중북부 지방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기온은 전반에 평년과 비슷하겠고요. 후반에는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